자 오늘은 여기 학생이 작성한 문장을 들고 왔는데 이 문장이 좋은 문장 같아서 들고 왔어요 좋다는 의미가 여기 문장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틀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이걸 봤을 때 바로 틀린 데가 여기 여기가 틀렸구나 라는 게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한 군데 정도 틀린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문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이 틀린 데 세 군데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A 바로 들어오지 않고 한참 있다가 들어왔다 한참 생각해야 그런 경우는 B가 되겠고 세 군데 틀렸다고 하니까 세 군데는 한참 찾아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실력이라는 거죠 세 군데 라고 말해줘도 세 군데 잘 못 찾겠다 C고 한 군데 정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면 D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뭐가 틀렸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F죠 자기가 지금 어디에 나가는지 이 중에 잘 가르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틀렸냐면 먼저 그러니까 Figure S10에 Detailed Procedure가 Defect되어 있다는 건데 과거에 관한 사람이 이상하죠 이거는 현재 Defect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Is로 바꿔야 된다 Detailed Procedure is Defected 그 다음에 Figure를 말할 때 On the Figure 이렇게 쓰지 않죠 In이죠 In In the Figure 그 다음에 눈물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문자로 Figure 이렇게 쓸 때 앞에 D를 붙이지 않아요 네, D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 Figure S10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D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Figure S10이 이렇게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Figure S10을 말하는지 말할 때는 D가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 논문에 그 메인 스크립에 Figure S10은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이 D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세 군데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A고 한참 생각을 해야 알겠다 B고 세 군데 중에 다 못 맞추면 C 한 군데 정도 맞추면 D 어디가 틀린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F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이 정도에 해당하면 심각하다 심각 심각한 단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고 이 정도면 양호하다 우수, 양호, 심각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심각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가 문장 하나를 보고 틀린 곳이 어디가 있는지를 얼마나 빨리 알아맞추느냐에 따라서 자기 실력을 가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학생이 쓴 Figure Caption의 일부인데요 Figure Caption의 제목입니다 이걸 보자마자 여기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보자마자 어디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수한 거고 한참 있다가 찾아내면 보통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심각한 거죠 여기 틀린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두 군데가 있다고 했을 때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면 심각한 거죠 그게 아주 기본인데 먼저 우리가 어떤 Figure가 어디있다 Figure에서 보인다 Figure에 Present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때 이 전치사는 무조건 In을 써야 되죠 In 무조건 In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t을 쓰지 않는다 Figure라는 어떤 넓은 곳에 다 말을 하기 때문에 At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In을 쓴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tructural Parameters Resulted from the Analysis가 되어 있거든요 Resulted from 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Obtained from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Obtain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Structural Parameter를 Obtain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Structural Parameter를 Result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Resulted from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겠죠 Result가 타동사로 안 쓰기 때문에 문명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Obtained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Structural Parameters from the Analysis presented in Figure 2 and Figure S1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한 건데 하나는 전치사 그림 앞에는 무조건 In 하나는 우리가 Result 이런 단어랑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타동사냐 자동사냐 구별을 잘못하면 이런 문장을 아주 쉽게 틀린지 모르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매니어스크립트를 꽂히다 보면 가끔 아주 황당한 문장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예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The weak acidity accelerates the reaction rate 이까지 아무 문제가 없죠 정량적으로 너만큼 accelerate 하냐 By more than two times an order of magnitude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하죠 원래는 지금 요만큼이 없었거든요 이만큼이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order of magnitude 즉 10배 이상 accelerate 시킨다 이런 뜻인데 이 학생이 이제 이거를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two times 이렇게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two times다 뭐 이런 뜻인 것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아 이게 잘못됐다 이걸 알면 아주 우수 그리고 이걸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바로 안다 어떻게 꽂아야 되죠? two orders of magnitude 이렇게 바꾸면 되죠 알면 된다 그럼 아주 우수한 거고 이제 심각한 거는 아마 이 학생이 이렇게 적은 거라는지 이게 이상한 줄 몰랐겠죠 이게 틀린 줄 모르면 심각하죠 심각 사실 아주 심각 근데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라마 좀 낫죠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경우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 게 틀린 줄도 모르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고 그 외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겠다 보자마자 이거는 틀렸잖아 two orders of magnitude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우수 혹은 보통 이게 되겠죠 틀린 줄도 모르는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저기가 용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이런 학생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찜찜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two times of magnitude 이거를 그대로 따다가 two는 two가 될 수도 있고 three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times on order of magnitude는 또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따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다운표를 하는 거죠 다운표까지 붙이면 딱 이 말이 그대로 들어가야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이 말 그대로 검색을 해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사용한 적이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혹은 굉장히 흔하지 않게 나온다 나오더라도 아주 구속진 곳에 한두 번 나올 정도다 그러면 그 표현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트랙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 따옴표를 붙여서 quotation을 해서 이거를 그대로 붙여 가지고 구글에 가서 쳐보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여기 구글에 와서 times on order of 이 말이 있는지 근데 이대로만 치면 이게 들어가는 거 다 검색해 주니까 이 순서대로 그대로 나와야 되면 이거를 quotation 해서 따옴표 안에 넣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봐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니까 뭐 있긴 있네요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죠 이거는 number of times 여기까지 끝나고 on order of protection can be renewed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도 number of times 똑같은 거고 여기도 500 times comma on order of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10 times 물음표 on order of magnitude 이런 식으로 여기도 amount of times on order of magnitude 이걸 꾸미는 거죠 여기서 on order of 이하가 이걸 꾸미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의도한 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는 전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무도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래서 two orders of magnitude 한번 쳐볼까요 two orders 이거는 치니까 이미 나오네요 two orders of magnitude two orders of magnitude 바로 나오죠 아 이 표현은 많이 사용하는구나 그럼 이 표현은 사용하면 되죠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미 two orders of magnitude 그래서 자기가 찜찜한 게 있다 그러면 이 quotation 안에다가 그 표현을 넣고 찾아본다 찾아봐서 치자마자 이렇게 거의 나올 정도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봤다는 거니까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찾아도 안 나온다 아까와 같이 times on order of 이런 표현은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도 사용 안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예문에서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The desorption temperatures of 320k and 450k was highly similar to the desorption temperature of 330k and 465k reported for this compou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바로 눈에 딱 띄는 게 있죠 이게 눈에 안 띈다 이게 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고 심각 여기 이게 이제 복수인데 여기 워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확실히 눈에 띄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앞에는 복수인데 여기는 뒤에는 다시 또 단수가 되어버렸죠 이것도 눈에 띄죠 이거 이 부분도 이 부분을 이제 눈에 띄면 이제 그나마 덜 심각 근데 이제 어떻게 고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 뭐 이제 이거는 당연히 뭐 s로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쉬운데 이것도 보면 이것만 이렇게 붙여서 사실 이렇게 문장을 쓰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 왜냐 이게 the desorption temperature 했는데 뒤에는 또 똑같은 말로 desorption temperature 이렇게 뭐 쓰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s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은 완전 심각은 아니지만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those라고 해야 되겠죠 대명사 써야 되겠죠 those of 330 cal and 165 cal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words를 이제 복수니까 word하고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수가 있는데 word하고 해도 이게 어색하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이 temperature가 이 보고된 이 temperature 이 값과 비슷하다는 것은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죠 시제 시제의 문제가 있죠 시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으로 써야 되죠 과거형은 쓰면 안 되고 현재형 그래서 사실은 war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r라고 해야 되죠 r 그러니까 이걸 r라고 하고 이거를 doze라고 해야 된다는 걸 알면 우수 우수 우수는 이거를 r라고 해야 되고 이거를 doze라고 해야 된다고 알면 우수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war라고 고치고 그냥 저 뒤에 s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제 사실은 약간 심각 그 외의 경우 뭐 아주 심각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알아야 되죠 이 정도 뭐 우수라고 할지 사실 우수도 아니고 이건 뭐 보통이면 보통 우수라기보다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이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생들이 참 자주 틀리는 실수 단골 메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여기 있는데요 A more recent study on the same molecule system with an improved resolution has succeeded to observe the expected property at high temperat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심표는 잘못된 거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일단 스터디가 이거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건데 뭐뭐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말을 종종 쓰게 되죠 그럴 때 학생들 중에 한 30% 학생은 여기를 꼭 to를 써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니까 succeed to 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뜻이 달라지잖아요 succeed to 하면 뭐뭐를 계승하다 you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성공하다 이런 뜻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를 to observe 대신에 뭐를 써야 되죠 in observing이라고 써야 되죠 이거를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참 자주 틀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예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아마 한 50% 이상의 학생들은 이거 보자마자 어디가 틀리는지 알 것 같은데 시원하게 이런 실수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기 보면 B 코드 이하는 뭐 지금 복잡하니까 제가 뺐고 이전의 NMR 스터디에서는 스터디는 뭐 이러한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suffer하지 않았다 쓰고 싶은데 이거를 꼭 이렇게 수동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렸죠 여기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려면 did not suffer 이렇게 써야 되겠죠 did not suffer from 이렇게 대신에 did not suffer from issue of stochastic signal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걸 보면 첫 번째는 succeed 그쵸? 승강하다 하여튼 succeed ing 형태로 써야되고 여기 suffer 그냥 suffer from 써야지 절대로 수동태로 is suffered from 이런 형태로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건데요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봐도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같아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튼 얘기를 보면 based on spin coupling 와우 이러한 모델에 의거해서 킹 앤 에브라함 predicted that that ER을 predict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triple pair state of meta-linked isomers will be unbound respect to separated triplets 그러니까 이런 state는 이거에 비해서 unbound되어 있고 뒤에 where is 나오죠 뭔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the triple pair states of ortho and par-linked isomers will be bound 요것들은 bound인데 요것들은 unbound다 그러니까 이 unbound bound 요 단을 이용해서 상반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가 틀렸을까 아무리 봐도 지금쯤 뭐가 틀렸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봐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자면 시제 시제가 좀 이상해요 여기 보면 같은 문장 구조인데 여기는 will be unbound되어 있고 여기는 would be bound되어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여기는 would be고 여기는 will be일 이유가 없잖아요 두개 똑같은 내용을 상반돼서 메타는 unbound고 여기 ortho랑 para는 bound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will be고 여기는 would be가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메뉴스크립 고치다보면 요런 종류의 시제 균형이 깨진 경우를 종종 봐요 종종 나오는 경우죠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요런거를 생각 안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는 will be 쓰고 여기는 would be 쓰고 그래서 여기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여기도 그냥 would be 하고 되겠죠 would be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would be unbound 여기 would be bound 아무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여기 1문장이 있어요 A protein based molecule switch is likely to retain funct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block proteins that comprise in the case 자 여기서 it it이 뭘까요 it은 뭔가 단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거 밖에 없죠 스위치라는 거죠 스위치 몰래큘러 스위치 몰래큘러 스위치를 comprise 구성한다는 건데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이제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같아요 자 이걸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종합을 해서 올렸는데 이 comprise가 오면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가 오고 구성 요소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가 오고 구성 요소가 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뒤에가 뭐죠 뒤에가 전체죠 스위치 기회가 스위치죠 스위치가 전체잖아요 그 다음에 빌딩 블락이니까 그거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말하겠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이제 거꾸로 쓴 거니까 이 용법이 틀린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구성 요소가 오고 뒤에 전체가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때는 comprise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compose를 써야 되죠 compose 혹은 또 뭘 쓸 수가 있을까요 compose 대신에 또 뭐가 있죠 constitute가 있죠 이 두 단을 쓰면 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 선택이 틀린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c 로 시작하는 여러 동사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흔히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comprise랑 compose랑 constitute랑 헷갈려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자기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숙지를 해서 실력을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문장 6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요거인데요 이거를 딱 보자마자 아 이게 틀렸구나 라는 걸 사실 쉽게 알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뭐가 틀렸죠 여기 보면 succeed 있는데 as been succeeded로 수동태로 사용했죠 그러면 결국 이게 목적이 된다는 것 이시 과연 뭔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succeed를 타동태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럴 때는 뜻이 계승하다 이어 봤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에너가스의 농도를 트래킹하는 게 가능했다 그거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트래킹 the concentration of 에너가스 요게 일종의 주거잖아요 요게 성공했다는 거죠 여기에 성공했다 누가 성공한 거냐 따지면 그러면 이제 previous study study so far 요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the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뭐 이런 뜻으로 거기에 생각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the previous study죠 그 하여튼 그 previous study에서 요거를 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걸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in the study so far in the previous studies 요게 successful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에너가스 has been successfu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뒤로 보내서 문장 구조를 좀 다르게 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tracking the successful 하고 앞에 원래 in the previous study를 이 뒤로 가지고 와서 in the previous study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쪽 study so far 요거 previous study를 강조를 하려면 이것들이 여기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추우로 삼아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the previous studies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게 여기에 successful 했다는 거니까 succeeded 이거를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형태로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have succeeded in tracking the concentration of 에너가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이 스터디들이 tracking 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은 figure caption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걸 보면 그림은 없는데 내용이 보면 the decay process of ozone is shown in grey 이거는 문장이죠 and detectable states within the current experimental sensitivity 현재의 experimental sensitivity 안에서 detectable 한 state 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문장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and 명사로 끝나버리기 이상하죠 이런 형태로 쓰면 안되고 일반적으로 figure caption에서 첫번째 나오는 그거는 문장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냥 명사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decay process랑 detectable states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figure one the decay process of ozone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적어서 and detectable states within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이게 이제 빠진 정보가 뭐냐면 shown in grey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될 텐데 그걸 여기 가로 열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로 열고 shown in grey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이 decay process를 grey로 표현했다는 건데 나머지도 뭔가 이 detectable state를 뭔가 색깔로 표현을 했겠죠 그럼 그것까지 균형을 맞춰서 적어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색깔이 blue다고 치면 이렇게 shown in blue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shown in blue 이렇게 길게 적어주는 게 싫다면 그냥 색깔만 표현을 해줘도 뜻이 통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괄호 열고 적어주는 게 싫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 괄호를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그걸 뒤에 설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뒤에 shown in grey and blue respectively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앞에 요거는 grey 로 뒤에 요거는 blue 로 나타내져있다 라는 거니까 뜻이 통하겠죠 그 다음에 오늘 볼 마지막 문장은 요건데요 이거를 보면 문법 자체가 틀렸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taner reported that dead ear report 했는데 250에서 excitation을 하면 주어는 결국 the coefficient of vengeance dimer죠 다이머가 undergoes a fission process 250에서 excitation을 시키면 이 다이머가 fission process을 일으킨다 근데 whereas 450에서 excitation을 하면 fast formation of dark state 를 만든다 그리고 그 dark state는 eventually relaxed to ground state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문장이 틀렸다 이런 거는 없어요 문법이 틀렸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읽을 때 바로 눈에 확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기 dead 이하에서 요만큼과 요만큼이 where is로서 이제 어떤 대비를 이루려고 지금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문장에서의 주어는 the coefficient of co-facial vengeance dimer 그죠 근데 뒤에서 갑자기 주어가 이게 아니라 excitation at 400 nanometer 가 주어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과학기술 논문을 쓸 때 우리가 문장을 아름답게 하거나 지주하지 않게 하거나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대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장 구조의 어떤 우아함이나 이런 게 좀 뚫어지더라도 독자 입장에서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굳이 여기서 주어를 갑자기 이 co-facial vengeance dimer에서 excitation at 400 nanometer 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은 excitation at 405 nanometer 를 주어로 하고 싶다면 앞에서도 excitation 여기 이제 보면 이거는 with로 이거는 at죠 이것도 사실은 바꾸는 게 좋죠 이걸 s로 바꾸겠습니다 excitation at 250 nanometer 를 주어로 하고 뒤에도 excitation at 400 nanometer 를 주어로 했다면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이까지는 그대로 쓴다고 치고요 그 이하에서는 이거를 주로 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대로 주어로 해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open excitation at 100 nanometer 하면 되겠죠 the co-facial vengeance dimer 같은 주어니까 is로 쓰면 되고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약간 문제인데 그게 결국에는 dark state를 빠르게 형성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it fast forms a dark state 적어주면 되겠죠 그 이하는 요만큼은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open excitation at 250 nanometer 먼저 나오고 여기도 이게 먼저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문장 구조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open excitation at 250 nanometer 이제 뒤쪽으로 보내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도 뒤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굳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여기서 원래 문장에서 이 학생이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나봐요 요거를 주어로 쓴 걸 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어로 쓰려면 그럼 앞에서도 이거를 주어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를 주어로 써야 되니까 요거 이제 open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주어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것의 vision process를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of cofficial benzen dimer induces fusion process 이렇게 적고 그 다음 where is excitation border nanometer 원래들이라면 이걸 그대로 다 적어야 되죠 of cofficial benzen dimer 똑같이 induces the fast formation of dark state 요만큼 그대로 다 적어주면 되죠 근데 이 문장에서 요만큼은 공통이잖아요 요만큼은 공통이기 때문에 요만큼 없애줘도 되죠 그 다음 induces도 공통이잖아요 동사도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이러면 또 이제 통화죠 그러면 이 사이에 induces of the cofficial benzen dimer induces 이라는 말이 생략했다는 걸 사람들이 바로 알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오늘은 문장 세 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문법이 틀렸다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독자가 좀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적었으면 그걸 실수라고 하기 힘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 figure caption에서 이렇게 앞쪽은 문장으로 뒤쪽은 명사로 넣는 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igure caption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 그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그 명사를 적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굳이 설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실수는 정말 기본적인 실수죠 이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걸 봤는데 이거 뭘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사실 자기 실력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거를 좀 깨닫고 실력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공부도 할 겸 우리가 논문 작성할 때 실력도 향상시킬 겸 해서 문장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뭐 이런 거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뭐 틀렸구나 이렇게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보자마자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문장에서 뭐가 이상할까요 Isomer Remains Less Stable And Does Not Capable To Exist As By Path Ther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Isomer Remains Less Stable And 그래서 Thus 이거의 주어는 Isomer로 그대로 오는 거죠 Isomer Not Capable To Exist 이런 뜻인데 물론 뭐 Remains Not Capable 이렇게 썼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Capable은 앞에 B동사를 적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는 Is Not Capable 이고 여기에 To 동사 쓰면 안 되죠 Capable Of Existing 이렇게 써야 되겠죠 Not Capable Of Existing As By Path There Here 굳이 여기 적을 필요 없죠 By Path로서 Exist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굳이 이렇게 Is Not Capable Of Existing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까지는 똑같고 Isomer Remains Less Stable And Thus Cannot Resist As On My Path 간단하게 이렇게 Cannot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이 있는데 While We Are Still Under Analysis Of The They Are 그 다음에 d는 이제 그냥 승략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뭐가 이상하죠 이걸 보면 딱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Analysis Of Data 하에 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데이터가 Under Analysis 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While The Data Still Under Analysis 이렇게 하면 이건 괜찮죠 데이터가 Under Analysis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빠져서 그러는데 빠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리고 주체는 당연히 데이터를 Analysis 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While The Data Is Under Analysis 이렇게 하면 괜찮죠 그리고 이걸 또 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While The Analysis Of Data Is Still In Progress 진행 중이라 이거죠 그리고 여기 Analysis Of Data 이렇게 길게 쓰기보다 그냥 While The Data Analysis Still In Progress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이 굳이 The Data Analysis 별 필요 없이 While Data Analysis Still In Progress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Figure Caption 중에 이제 있는 문장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림 중에 어떤 NMR Pick 포지션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포지가 된 그 위치가 어디서 왔냐면 Previous Study로부터 왔다 그걸로부터 따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정보가 Were Referenced In Previous Study 말이 안 되죠 Previous Study에서 이게 Reference 됐으면 Previous Study 앞에는 또 다른 Study에 있는 거를 Reference 했다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그 포지션이 Previous Study에서 나온 거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이게 어디서 왔죠 The NMR Pick Positions 가 어디서 왔죠 From the Previous Study Are Shown 뭐 혹은 Indicate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게 마지막 문장인데 If the proposed experiment system is successfully constructed Further research such as organic compounds can be carried 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 Proposed Experimental System 이라고 하는 요게 약간 오히려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 그냥 이거를 Apparatus Apparatus The Proposed Apparatus Successfully Constructed Further research such as organic compounds 자 organic compounds라는 게 research인가요? 아니죠 이건 research topic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organic compounds 하면 안 되고 Further research such as 예를 들어서 The characterization of organic compounds can be carried out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그래서 이 Successful하게 요 Apparatus Proposed Apparatus 를 만약에 construct하게 되면 그것이 이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uccessful of the Proposed Apparatus will allow further research 그 이만큼은 똑같았겠죠 이만큼 가져오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f 이런 형태를 쓰지 말고 그냥 Successful construction of Proposed Apparatus will allow further research such as characterization of organic compounds 이렇게 오늘 몇 가지 문장을 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런 문장들 보자마자 어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야 실력 향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 몇 가지 문장에서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런 데가 틀렸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과 오늘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된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전 보자마자 이거 어디가 틀렸지 그게 감이 잘 안 온다면 그럼 아직 그 기준이 망각하지가 않고 실력 향상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 세 개 정도를 볼 텐데 사실 이 정도 문장은 보자마자 여기가 틀렸구나 이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영어를 꽤 잘하는 학생들도 또 이런 데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자기가 여기 세 개를 다 맞출 수 있는지 혹시 잘 모르는 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We fully understand why reviewer is hard to follow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data analysi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장은 reviewer comments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서 response letter에서 나오게 되는 문장인데 이 학생이 이렇게 썼는데 is hard to 이 hard라는 이 문장을 쓸 때 흔히 이런 실수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여기서 딱 hard to follow 다음에 끊어버리면 문법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문법은 맞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reviewer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왜 reviewer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뜻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 보면 뒤에 follow our statements regarding the data analysis 그러니까 이 data analysis에 대한 우리의 statement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원래 이 학생이 원래 하고 싶어 했던 말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의 statement가 따라가기 힘들었다 이게 이제 s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 수기 때문에 was 하면 안 되겠죠 밑에 파란 줄을 쓰겠죠 이거를 war로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statement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statement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원래 학생이 하려고 했던 말이겠죠 그래서 이 was hard to 혹은 is hard to 이 구문이 오면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 즉 이 앞에 추호를 쓰고 또 뒤에 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오는 말이 즉 이 이 동사 이게 뭐 follow follow의 목적어가 되는 셈인데 그 뒤에 또 목적어를 또 써주는 그런 실수를 흔히 한다는 거죠 이런 걸 꽤 잘하는 학생들도 실수를 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래 뜻에서 뭐가 사라졌죠 이게 reviewer가 사라졌죠 그래서 원래 학생이 하려고 했던 말은 reviewer가 우리의 statement을 따라오는데 힘들었다 지금 그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hard가 아니라 뭐를 쓰면 되냐면 difficult를 사용하면 된다 즉 reviewer가 우리의 statement을 따라오는 것이 힘들었다 힘들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 이 학생이 원래 의도에 대한 바는 아마도 요건 같아요 근데 요건데 이거를 hard로 사용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실수하게 된 거죠 요거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실수다 그 다음 문장은 자 여기 보면 from the comparison the ratio of dimeric and monomeric form was determined to be about 7 to 3 그러니까 7 대 3이다 dimeric form과 monomeric form의 ratio가 7 대 3이다 딱 보면 뭐 뭐가 틀렸지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원래대로 쓰면 이게 이제 생략된 거죠 dimeric form 이겠죠 dimeric form and monomeric form의 ratio가 7 대 3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form form이 반복되니까 이거를 이제 줄인 거죠 그러면 form이 총 몇 개죠 두 개잖아요 dimeric and monomeric form 두 개니까 그럼 몇 개 써야 되겠어요 두 개니까 복실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여기 s가 붙어야 된다 s를 안 붙은 것이 틀린 것이다 이게 생각보다 자주 틀린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 개념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 개념이 그래도 우리나라 어느 보다 명확한 영어에서는 이 수 개념을 단수 복수를 조심해서 사용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was determined was determined라고 해서 결정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닌데 실제로 결정한 것은 과거니까 이게 이제 figure caption 이런 데에서 오게 되는데 그림을 설명할 때 이게 7 대 3이라는 7 대 3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게 과거에 7 대 3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was가 아니라 is로 사용해서 7 대 3으로 결정된 그 상태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최에라 conducted the Riggs experiment in synchrotron to reveal the charge migration in nitro 엔진 이렇게 돼있어 자 여기 딱 보면 뭐가 틀렸을까요 딱 보면 뭐 크게 틀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틀린 것이 뭐냐 하면은 이 synchrotron이라는 게 셀 수 있는 거잖아요 synchrotron 가속기라는 게 그러니까 셀 수 있으니까 이거는 관사로 붙여줘요 이렇게 이렇게 a synchrotron 관사로 붙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in 대신에 s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a synchrotron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the experiment인데 이게 그냥 이런 experiment가 딱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the가 아니라 그냥 a experiment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어떤 특정한 실험이 아니라 그냥 아무 그 Riggs 라는 실험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것은 관사 관사를 안 붙여줬다는 거고 어감상 이 더 대신에 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 세 개의 문장은 어떻게 보면 보자마자 어디가 틀렸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학생이 이걸 보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영어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문장으로 내 실력을 알아보자 열 번째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문장을 볼 건데 오늘 보는 문장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자마자 아 이번엔 틀렸구나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문장도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영어문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공대 학생들이 영어가 약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영어는 평소에 좀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concentration we performed science experiment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죠 이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농도가 나왔다 20마이크로몰이라는 농도가 나왔으면 그 농도 그게 우리가 이 science 실험을 했던 농도다 그런 말을 하려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죠 하지만 이 문장이 틀렸다는 거죠 보면 이 science 실험을 했다 목적가 다 있죠 있는데 관계대명사 없이 이걸 썼다는 얘기 보통 관계대명사를 생략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that이라든지 which that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that이 생략될 수 있으면 이게 이 다음 문장의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이리 나와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법이 아마도 이 학생이 하려고 했던 말은 문법적으로 맞춰보면 결국에는 at which which 여기에서 이 실험을 했다 at which 이 which 이 concentration 온다는 거죠 요렇게 쓰면 문법적으로는 말이 되죠 근데 이게 이상식이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this 이렇게 쓰는게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은 this라고 하면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 뭐를 this라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this concentration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어떤 문장이 있었다 이 문장이 two millimolar 끝났다 그러면 이 농도 이 농도로 말하려고 하면 this concentration 하면 앞에서 농도에 해당하는 게 이 millimolar 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거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불명확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this concentration was used in the science experimen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이게 원래 이 학생이 하려고 했던 의미를 다 전달하죠 물론 여기서 we performed 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근데 굳이 이거를 안 넣더라도 이만큼만 써도 당연히 이 실험은 we perform 했겠죠 우리가 perform 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거기까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we performed 이 뒤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we performed 그럼 이 perform의 목적의 경우는 뭐죠 목적가 The Science Experiment 우리가 했던 그 실험에서 작용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여러가지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하튼 이 맥락에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이 문장일 것이다 혹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첫 번째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Tom is known to accompany significant structural resolution through specific binding to target domain and to structurally tuned by target peptid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이미 여기 파란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보면 be tuned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를 be tuned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to는 이 앞에 있는 to를 받는 거잖아요 Tom is known to accompany and Tom is known to structurally be tuned performed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경우도 보면 원래 문장일 부분이 밑에 이 파란 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얘가 시키는데 이렇게 바꿔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키는데 이렇게 바꾼다고 치면 이렇게 바꾸라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performed를 in the experiment 이렇게 바꾸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문법은 말이 돼요 문법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performed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the concentration이 perform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perform의 목적으로 이 농도를 적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문법적으로는 OK 문법은 OK 근데 뜻은 nonsense 그래서 이런 grammar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만든 것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얘가 시키는 대로 지금 바꾸면 딱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이죠 to 다음에 is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 내가 영어 실력이 아주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고 좀 더 영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문문 작성할 때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what is the condition of equality holes in 이렇게 이렇게 에퀘이션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에퀘이션에서 equality equal도 있고 크다도 있는데 equality equal한 컨디션이 적용되는 컨디션이 뭐냐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되는 holes 하는 컨디션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동서가 두 개가 있다는 게 문제죠 is가 있고 holes가 있고 말이 안 되죠 이런 기본적인 문법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고치면 그냥 심플하게 고치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what is the condition of equality 그냥 in 그러면 뜻이 통하죠 이 이퀘이션에서 equality의 컨디션은 뭐냐 이게 원래 굳이 hold라는 말을 안 넣어도 이게 뜻이 통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시하면 in what condition does equality hol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조건에서 여기에 있는 equality가 골드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 세 개는 보자마자 이거는 틀렸고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대학원생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정도는 보자마자 아 이건 틀렸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틀렸다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것도 아직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디가 틀렸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보자마자 이게 뭐가 틀렸다는 거지 조차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definitivamente Pad treatments